여러분 부분도 하나의 흥미거리가 됩니다. 배영수 투수 이즈로 상대해서 초구! 아! 있는데요. 자 그러면은 구대성 투수가 나온다는 얘기인가요? 그러니까 구대성 선수를 투입함으로써 일루주자 스타트도 뺐고 니슈카 선수를 오른쪽 타석으로 옮긴다는 얘기죠. 투수 택 1벌 타이밍을 잡고 굉장히 힘들죠. 레타 와다 높이 탔습니다. 파울 지역으로 할 듯 자 포수 마스크 벗고 따라갑니다. 가볍게 잡습니다. 투아웃 4번 타자 마스나카 투수 잡았습니다. 그리고 일루에 천천히 공부내면서 쓰리아웃을 잡아 냅니다.